좋은 파일럿인가요? 네, 정말. 자, 형님. 나의 흥미를 아는 것 같지? 걱정하지 마. 에밀리의 좋은 파일럿인 것 같아. 그는 그 차량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지? 아니요? 네가 여태까지 앞에서 비행기 조정하던 그 사람이었구나. 오래 걸렸어, 빈센트. 어떻게 하세요? 잘. 네, 리오. 잘 만나서 만나요. 너도? 넌 친구야? 네. 좋은 플랫평. 그것도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네네네.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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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믿으셨어. 너는 그 진짜로 말할 것 같아. 아무것도 말할 것 같아. 아무것도 말할 것 같아. 너는 왜 넌 봤어. 내가 말을 하고 있었다고 짜는 거야? 하지만 않았어. 제가 말하지 않지. 너는 믿어, 하비가 계실 것 같아. 제발, 제발. 그릇 가hi.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atorsu. 넌 좋지, 하비. 너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생각하니? 우리 더 많은 사람 필요해. 그가 왔어. 죽이냐? 그냥 곱게 보내줄 것 같지는 않는데 아이고 항상 그렇지 뭐 악역들은 그냥 다 죽이잖아 이 박스 같은 방탄조끼를 입으시죠 어떻게 형체를 저렇게 딱 유지하고 있지? 머리보호도 껴야될까? 그래, 그냥 그를 담아야 해. 도와줘. 가스탱은 바로 거기에. 그래. 그래.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좋은 곳에 도착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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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낙하산. 당연히 낙하산이지. 뭐? 당연히 낙하산이지. 너무 퍽. 그래. 네네. 내가 말할게 어떻게 되진 않습니까? 걱정하지. 넌 알았을 것 같아. 나의 좌우를 지켜봐. 엘. 진짜 웃음이 없지. relax. 내가 바삭할 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네. 넌. 지금 바람에 맞지? 뭐? 아니야. 그냥 바삭할 때. 나 이거 알았다. 좋아. 엠오일이. 돈을 해 줄게. 알았다. 완벽해 완벽해 엠엘리? 미안해, 그냥... 그냥 엠신력하고 그냥 엠신력하고 MP5야 여러분, 제 록북을 찾으세요? 경락국 문 좀 열어줄래요 그냥 엠신력으로 보내주세요 잠시만요, 아니, 뭐 있나?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이 일어났어,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우리의 사진은 당연히 당연히 나 잘생겼어 이리 와 알겠습니다 물 마시는 게 있어 그래, 마찬가지 세수밖에 더해요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뛰어가면 흠 흠 이왕하는 거 저도 좀 세수 좀 마시는 건 냉장고 안에 있을 거예요 흠, 이거 뭐 세수는 무슨, 나는 문병이답게 물을 마셔야지 도착해 이리 와 문을 열어줘 문이 열려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좀 더 확실히 열어야죠 비행기가 나갈 수 있게 나는 이... 저 수평선 놈... 어... 아, 안되네 퍽이나 히히 이야아 수평선 놈으로 도망갈라 했는데 어딜 가미 시즈는... 그래도 막 비행기 맵에서 저 끝까지는 갈 수 있던데 아주 끝까지나 이런지는... 이리 와, 여러분! 도망갈라! 그래 봤자 비행기 근처에서만 놀잖아요 어? 챌린지? 훠! 뭐야? 아, R&B라고? L&B, 왼쪽 마우스 안되는데요? 클릭 풀겠는데 안되는데? 퍽! 퍽! 아, 쉣 다시 한번 해봐 퍽! 에헤이 이거 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다트는 무조건 정중앙에 맞추는 거 아닌가? 정중앙이 제일 좋죠 정중앙이 제일 좋은데 대신에 이제 어디로 꽂냐에 따라 점수는 달라요 자, 다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왜요? 다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요 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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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꽂히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그 꽂혀서 뭐해 아파요 이렇게 심호흡해서 이렇게 심호흡해서 이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다트는 이렇게 하면 돼요 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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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간다고? 와우 준비 개빠르네 왜 이렇게 빨라 자, 이제 항상 로딩 컷신에서 봤던 장면을 이제 재현해 보도록 하죠 지금 예 어, 가기 낙하산 피기 전에 팔 운동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우리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엑 prev 저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만한 거 빨리 와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만하겠다는 게 너무 쉽게 들어올리는데? 어 잠깐만요. 취루탄 형제? 이름이 취루탄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네. 빈센트. 취루탄 아냐? 열어중. 이게 뭐지? 밑에 브라더링. 아 네? 아이고, 아이스. 아아핳. 아핳. 피카츄 배그와 비슷한 거. 내가 너와서을 죽을지. 전혀요. 필살기 있나? 없어요. 피카츄 배그 오는... 스마트 필살기 있어야지. 오호호호호. 제발 왼쪽부터 가. 왼쪽부터 그렇지. 방금간 제 실수였어요 이렇게 안돼 실수하지 않겠다 먼저 내판 이기신 분이 끝난 거나 일곱번 이겨야 돼요 제 말은 내판까지 맞으라는 소리였는데 너무 오래 걸려야 돼 지금까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잠시만 이게 막판인가요? 이게 막판인가요? 네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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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데 이게 뭐야? 자막으로 떴어. 그 누구였지? 미국 대선형을 질주하신 최초의 여성 비행사 이름이 뭐였더라? 어 이름은 기억이 안 나. 누군, 뭐냐 대충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어. 블루밍이 풍부하긴 하네. 근데 어디에 있기에 비행기 타면 바로 멕시코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지? 멕시코가 그렇게 멀어요? 텍사스가 아닌 이상 멕시코로 가기 굉장히 힘들텐데. 멕시코에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는 물론 아니겠지만 좀 더, 좀 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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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겠어? 제 남은 사과와의 상황을 생각하고 싶어. 제 남은 사과에 대해 알 수 있을까? 알겠어. 알겠어. 그녀는 한 번에 남겨야 돼. 뭐? Look, I don't mean to interfere, but I have a similar situation with Linda. I decided to write her a letter, and it worked. I laid her all out, and she gave me a second chance. You know? I'm just saying that writing a letter really helped. You know? I mean, of course, it's up to you. I mean, I'm just saying that it worked for me, but it doesn't have to, you know? Anyways, look, I'm just saying, always a good thing. That's all. You feel me? Yeah, but I'm not really the writing type. Yeah, yeah, yeah. I mean, it was just an idea. It's just... Anyway, congrats on the baby. I'm really happy for you. Thank you. Yeah. That's right. Amy is sleeping on the plane. I feel like I'm sleeping on the plane. I don't know how I'm going to go. I don't know how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so far. We're approaching the drop point. You guys ready to jump?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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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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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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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yeah. That's the time! Which one do I fall? This one? Yeah! That one! Like this! I'm going to regret this! All right! 이 시각 voter 1,2,3 екс Disney 이건 떨어지면서 느껴야 돼요 더러지는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야 이거 배틀그라운드인데? 뭐 그렇게 정확한 배틀그라운드는 아니긴 한데 적당히 내려가면 알아서 낙하선도 펴지나? 그냥 물 위에 떨어지면 안전하지 않나? 아뇨 물 위에 떨어지면 죽어요 스왑 때문에? 떨어지는 힘 때문에 물에 맞아 죽어요 아 시에 그쪽 총도 놓쳤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자 갈게요 제가 갈게요 제발! 여기! 빈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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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낙하산 펴진 힘 때문에 그쪽 떨어져요 저렇게라도 잡아야 돼요 하이트를 왜 이렇게 겁나? 내가 정말 겁나? 내가 정말 물어봐야 돼? 왜 그래? 타이밍은 완벽해 그냥 두려워, 레온 아들하고 아빠보는 선생님, 내가 말할게 아니면 내가 그냥 놔둬야 돼? 웃음은 나야? 하하하하 나 생각해 이번엔 다리가 부러질거야 나 이거 자동으로 움직이는 건가? 아뇨 제가 수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차이가 떨어지면 되나면 그쪽 M10형 없다는 거 아실라나? 나만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뭐냐 떨어진 거 주워도 M10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어떻게 떨고? 아유 귀여워라 어떻게 총 주웠네? 또 수 있나? 예 하비는 아직 다이아몬드가 있는 건가요? 저는요 너는 그렇게 확실한 건가요?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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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블랙 아르몬처럼 구매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아직 왜 그런 건가요 저는 사실 좋은 건가요 MP5이 무슨 모델이냐? 확대가 안되네 그렇게 여유롭게 앉아있게요 아유 으흑 컴오 음 MP5의 버전 명확인됐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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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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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성기가 없다는게 매우 아쉽구만 그냥 쌓아버리면 안되나? 그러게 그냥 쌓아버리면 안되나? 어 쏘지시네? 지금 총 3명을 상대해야 돼요 그 3명을 상대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야 돼요 3명은 그냥 미리 한발씩 써볼까요? 문제없네 근데 저 친구들이 안죽잖아요 이거 못박은 좀 단단하다 저쪽 피통이 생.. 뭐냐 탄터짐하고 피통같이 생각하세요 뭐야 나 지금 못가? 나도 이리로 내려가야돼? 다리로 쓰면 어떡해 머리를 쏴야지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 AK 못준네? 죄송해요 0점에 안잡혀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총 쏘는 걸 누군가는 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주변에 누군가는 확실하게 총성을 들었을텐데 한번만 빨려져가지고 집중이 안된다는 것도 어 2 게다가 기지 근처잖아 분명히 누군가는 소리를.. 어 역시 들었어 20발짜리 탄창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탈수 안 쓰는 것 같은데 무슨.. 게임격 허용인가 보죠 왜..? 안 안 안 하는데도 저 친구는 총을 너무 못쓴다 제가 제압사격을 해 드려요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M14 볼 거예요 아아아아아아 엄폐요 엄폐 그런거 없다 뭐 있던사람이나 있어 제압사격 한 번 더 제압사격 판은 쏘졌어 제압사격은 매우 좋은거에요 특히 이렇게 2인종 2명이서 행동할때는 제압사격만큼 좋은것도 없어 쟨 제 상처는 안해? 탄창이 대체 몇발이 들어가 있는거야? 폭수다 이 샹 다섯발짱은 탄창인데 뭐? 아 우리 팬이구나 엄호좀 해줘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이 형 없으니까 좀 다죽여봐요 저거 못죽임 제가 다죽였어요 안타지해 한대 내 엉덩이 확대가 안되네 뭐야 누구를 더 죽이고싶어하는거야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사실 슈팅 장르는 아니니까요 상기 유도할게요 내 게임은 어떻게냐 차장전 우우 smites 차장전 핑때문에 ㅎㅎㅎㅎㅎ 옷 밖에 지연씨 안 나왔네 지연씨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은 맨날 피니처랑 뭐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이 게임도 동일하다고 보장 못하죠 아이씨 대가지 썼는데 왜 안 맞는데 아 울패이구나 아 자꾸 나오게 된다 위에 마커를 봐요 그걸 알고 있는데 너무 무시적으로 쏘게 된단 말이에요 레인보우식스가 아니라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거기에선 아군 표시도 잘 안 해주잖아 뭐야 여기 아니야? 어디서 거기 사아서 여기 있나? 잘 왔네 아이씨 리오 이 문을 열어주세요 힝! 생각보다 쉬웠잖아 요즘에 포스피킷은 총만 쏴주기는 죽이는 게임인데 이건 좀 뭔가 개선이 있어도 재미있니 요즘 게임들이 다 이래야 되는데 요즘 총만 쏘고 나 질리게 났어 원래 이건 슈팅 장르는 아니었을 거에요 그냥 요소들 중 하나로 슈팅 있을 뿐이지 농게를 찍어볼까? 뭐라고요? 그러지 마요 아직도 생각나 총 파는 애한테 머리를 쏘는데도 뭐라 반응이 없어 와우 애들 왜 이리 많아? 진짜로? 좀 조용히 처리할 생각은 안 해보시는 거에요 수를 조금이라도 줄인 후에 돌격을 해야 그게 효과가 있지 뭐야? 뭐? 뭐가 좀 어설픈데? 에이씨 으악! 다 죽여버리겠다 바로 내가 어디있는지 다 아네 쟤는 왜 가만히 있어? 쟤는 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쟤는 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아 아 아 또 먹지 맞았어 으악! 아 이거 빠지네? 예 그 꼴에 배틀필드 배틀필드 무심 못하나보네 이에 이에서 배급하는 게임이라고 부셔지는 엄폐물 다운 장식물 안 빠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그보다는 약간 급이 높은 게임이네요 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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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약을 처먹는지 진짜 엄폐하면은 체력이 바로 차 참 알 수 없는 게임들이야 쟤는 중간을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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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물의 멍폐 쟤가 서는 중간 Jay 쟤가기 전 punished 여기 실회한이 여기 있지 아쉽게돼 그런 전략 좀 움직이면 못하나보네 저.. 저 모래주머니 한 대 때리면 100점씩 모르는 중이에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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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점수 올릴 때는 모래주머니가 최고인데 100점씩 올라가 그런 게임이 있나? 들어가는 길을.. 헬로우 힐리오, 도와줘 후? 뭐야? 앞으로 어 이거나 먹어라 뭐한데? 오케이 자동으로 길을 만들어주는 게임이라니 훗 훗 훗 훗 지연시간이면.. 어 무기변경? 오 여기서 무기 변경을 기회를 주네 난 그래도 MP5야 난 전략주 움직임을 선호하지 뭐야? 시작권 못 바꿔? 다시 내려놔야 될걸요? 얘가 M16을 집었을 때 뭐라고 한.. 아무 말도 안하네? 난 그래도 MP5다 난 MP5 타야지 먼저 총.. 시작권 바꿀래요? 아니면은? 난 작아 누나 먼저 바꾸세요 이제 경계 근무 아 이렇게 바꾸는구나 아 아이씨 그게 M14 예 잘하셨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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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터 난 MP5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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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총은 있어 무기부터 바꿔요 무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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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쏘는건 얼마든지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아이씨 한 번만 눌러요 이 게임에 정말 많은.. 정말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그렇게 유명하지.. 유명하지 못했다는게 너무 아쉬운데? 그냥 문을 열어요 쏘지 말고 상만드 스타일을 문을 열는 줄 알았다고 그냥 눌러요 아이씨 꺄아 이 비싼 아이씨 이봐 총 그렇게 쏘는 거 아냐 뭐라고 하는 건지 못 알았겠네 헤헤 제가 엄폐해서 쏜 와 샤크 타는 거 해마라 엄폐 엄폐 엄폐를 하라고요 제가 제압상은 안 하고 있을 때 이동하면 안 되죠 발탄사 발탄사 발탄 보이고자 하죠 저는 하파탄 센서 하는 겁니다 제압상은 안 하고 제가 제압상은 안 하고 있어요 이동하세요 재장전 이거 스루탄이요 까불지 말랑께 호우 나이스 안에 대체 뭐가 있을 길에 저런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일일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일일이 일어나는 거야 호우 샷건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만능은 아니에요 옆으로 풍메인을 장식물까지 보는 건데 오우 거의 다 왔네 여기서 바로 엔딩을 보는 거야? 그럼 너무 너무 심심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내가 밑에 있지 맞는데? 그쪽 밑에 맞아요 뭐 당연하겠지만 샷건은 근접전용이에요 뭐 뭐야 한 번밖에 장전하네 그럼 총 샷건은 어떻게 장전하겠냐 보통 한 발씩 한 발씩 총전하잖아요 예 그냥 한 번 장전하다고 끝인 것 같은데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은 아닌가보죠 뭐 아니면 샷건 은 퀸 로더로 fountain Hat 맞아 두발이 없으면 니얼리즘은 아닌가볼 아니면 샷건은 퀸 로더로 쓰는지 몰라요 여러번 런 badges 보이네 3벌로 넘어갔어요 epile gobierno 그래서 무슨 술이에요? 하이네켄? 맛이 안 느껴져 먹을 수가 없어 전 개인적으로 하이네켄을 좋아해요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네켄을 선호해요 내가 볼 때 게임상 있는 캐릭터들이 음주운전 하기 싫은 거 음주운전이라 한다 음주작전? 뭐라고 불러줘야 돼? 글쎄요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잃었다 자 이쪽으로 나와서 앞에 있는 적들을 다 싹쓸이 했어 그럼 앞으로 가야지 여기 있네 ready? come on let's go 유탄 발사기? 와우 저 새끼 존나 못 쏘네 유탄주의 유탄주의 여기 아무 재수없어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아우 제가 맞네요 오 뭐야 예시도 꾸메? 예시도 꾸메? 대장전 2층 다운 2층 안나 다운 맙소사 이걸 막고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네 이거 뭐하는 인간이야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 있네 안돼! 뭐야 쏴 죽이는 거 아니었어? 와우 오우 미스 미스 대장전 와 대장전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와우 얼마나 싸지 낀거지? 짤독 짤독 쟤가 하비였어? 나 그냥 뭐냐 좀 등급 높은 쫄따구인줄 알았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넘쳐 좋아 밑에 또 총이 하나 있겠지 어떻게 할래요? 돈 이름으로 가는게 낫겠다 아니다 다가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바로 쏴 죽이는게 낫지 않을까요? 다가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쏴 죽이는게 나을 것 같아 어찌됐네 밴로 뭐야 이제 죽어버렸나 오여기 아니가 분명 밑에 총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진짜 나한테 퇴근할 거냐 紀 알아? 택시 택시 미스 너 내가 알았지 왜 이리와? 리오.. 이리와! 너 이 개의 놈을 믿어! 왜 이리와? 오..오케이.. 나 아직은 없네 너는 여기야, 알겠어?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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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 저 안에 분명 총이 있겠지 총이 있어야 돼 다이아몬드.. 그러고 이제 레오가 총상을 맞고 으아 나 죽어! 한 다음에 괜찮아 넌 살 거야 이런.. 이런 소리 하고 있겠지 근데 레오는 결국 죽어버리고 그리 되겠지 봐봐 내가 알았어 저기 총 있잖아 이런 클릭.. 이런 뻔한 클릭은 내가 다 알고 있어 오우 그냥 저럴 줄 알았다 제가 쏠 수 있게 유인해줘요 계속 이동해줘요 밀키? 어 밀키가 있어 예에에e 등신 어딜가미 야 목에 총하러 맞았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서있어? 뭐하는 새끼야 얄짤 없네 드디어 사는 종류가 나오네 저는 총 내려놓으라고 손쌌는데 그쪽은 당당하게 머리를 쏘네? 와 그쪽 너무 잔인한데요 나는 무장 해제를 하려고 했지 저러면 진짜 사살을 하려고 했어 어어 그냥 문 열지뭐하러 유리께냐 투바인 좋았어 레인 또다른 레이싱 게임이다 스턴트 랠리 우랈orm 다이아몬드 mediocre 고itionally 다이아몬 다 근데 강도가 몇인데 아 lynoter 조전된 죽음인데 으호우 오, 웍 아, 아오 쓸데없는 스턴트는 하지 말고 아 이거 퍼픈한 거 같은데? 오, 괜찮아요 방탄이라 생각해 아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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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봤다 가속하면서 달려요 가속인데? 길 달아 달려, 길달라... 아무 데나 달리지 말고 오우 저 사람이 대체 몇 대의 초과를 맞고 있는거야 대체 몇 대의 초과를 맞고 있는거야 오 여기야 여기야 아 죽겠다 바투복이 페이데이 관상복이네요 너무 당연하게 안죽는데 우위험했다 이 게임이 성공하질 못하다는게 너무 아쉽다 너무 컨텐츠가 많아서 그런거야 간다 오우 위하우 오호호호 식 베이비 인격 안하네 아 미쳤다 쟤끼리로 가야네 나 안다 여기 안다 총 쏘면 기관총 쏘는거 같은데 예 기관총 맞아요 총 한 대만 맞아도 총 한 대만 맞아도 그냥 오토바이에서 쓰러져야 정상인데 저 새끼 대장전하고 있다 아 쏘 쏘는데 맞다 대장전 맞다 아 씨앗 아아 씨 끝까지는 숨만 쉬어줘요 아아 숨만 쉬어도 살 수 있어 아아 뭐지? 나 방금 거꾸로 날리고 있었는데 그러게 어떻게 된거에요 그냥 숨만 쉬고 계세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아아 숨만 쉬어도 돼 방금 체크포인트 찍었어요 둘 중 한 명은 죽어도 될 것 같은데 둘 중 한 명은 죽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 아직 숨 쉬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아아 한 대에 탈을 가켰어 아아 조아줘요 조아줘요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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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에 올라가야 돼 그래 MP5가 이때 쓰이는구나 내 MP5를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공격증 업무 처리해 운전수로 써야되나? 뭐냐? 사수를 써야되나? 다행히 운전수로 써야되나 사수 다운 사수 다운 트월! pineрgetй 시노 따져arnos 아ún 마이 갓 코로나19 선! 패스 타임만치에서 점프 하나, 둘, 셋! 저번 버리고 가? 빌린 거 잖아요 쟤! 그걸로 깜짝이야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에이, 에밀리! 너희들 엄청났어! 빈센트, 내가 드리블을 할게 못하는 소리를 없었는데 총격에 대해선 얘기를 안했으니까 총격에 대해선 얘기를 안했으니까 내가 다이아몬드 저거 팔아가지고 그가 되겠네 팔아서 이제 갚아야죠 신용도도 회복해구 불러도 다이아몬드 같은데 불러도 다이아몬드 같은데 좋은 아이디아 에이, 에밀리! 에이, 에밀리! 에이, 에밀리! 에이, 에밀리! 에이, 에밀리! 에이, 에밀리! 일단은 연구옴파 철이 될거 같은데 추가된 옵션 에이, 에밀리! 에이, 에밀리! 까다로 감상시키기 에이, 에밀리!